자, 그럼 우리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개발 환경을 어느 디렉토리에다가 세팅할 것인가? 라는 것을 우리가 정해야겠죠 저는 윈도우건 맥이건 상관없이 바탕화면에다가 앱이라고 하는 react-app 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설치한 create-react-app 에게 여기를 react 개발 환경으로 만들어줘 라고 부탁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맥에서는 finder,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탐색기를 이용해서 데스크톱으로 간 다음에 거기에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겠습니다. 폴더의 이름은 react-app 입니다 react 로 하시면 안 돼요. 그러면 create-react-app이 거절해요 특수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디렉토리로 저 디렉토리에다가 세팅을 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살펴볼 거에요 우선 맥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터미널에서 여러분이 이제 생성한 react-app 이라는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명령을 실행하셔야 그 디렉토리가 create-react-app 에 의해서 개발 환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현재 디렉토리로 바꾸냐면 cd 입니다. change 디렉토리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아이콘 있죠? 저걸 드래그해서 톡 떨어뜨리면 자동으로 저 디렉토리의 경로가 뒤에 붙습니다 엔터 그리고 여기에서 create-react-app 하고 현재 디렉토리라는 뜻은 점이에요 점은 현재 디렉토리로 의미해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윈도우는 제가 곧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뭘 많이 해요 그리고 저 작업이 다 끝나면 여기 디렉토리에 파일이 생기고 그럴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이것저것 많이 생겼죠 저것들이 다 create-react-app이 우리가 개발하는데 필요로 할 만한 것들을 다 장만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윈도우에서도 마찬가지 cd 그리고 이 디렉토리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탁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경로를 알려줘요 엔터 그리고 create-react-app 하고 점 찍고 엔터 치면 현재 디렉토리가 create-react-app에 의해서 개발 환경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잘 따라오셨고 무사히 혹시 이걸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온라인 상에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셔서 빨리 수업에 참여를 또 수업에 합류를 하시면 좋겠어요 설치가 제일 어려워요 원래 끝내기 전에 이것만 좀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여기 공식 페이지를 보면 npx create-react-app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npx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npm을 깔면 얘도 같이 깔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되게 특이하네요 뭐냐면 npx create-react-app 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주면 create-react-app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일회용으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실행하고 지워버려요 즉, 일회용으로 설치해서 실행해서 삭제까지 한 번에 해주는 정말 특이한 친구예요 얘를 왜 쓰면 좋으냐면 항상 최신 버전인 거죠 실제 여러분 실무적으로 할 때는 npx를 쓰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실습의 어떤 여러분 실습 환경과 제 수업을 맞추기 위해서 버전을 픽스한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